어머니 저 친구 집에 가 있는 똘이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언제쯤 데리러 가면 좋을지 해서요 그러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말했잖아요 확인할 게 있다고 1층 화장실에도 없고 여기도 없어 보산아 화장실 간다는 거 거짓말이야 두 사람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? 화장실 갔던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? 그것도 도경씨 혼자 있는 곳에서 백색 히야신스는 사랑하는 행복 청색은 사랑의 기쁨 이 보라색 히야신스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내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고요 그럼 신뢰 많았습니다 신뢰? 언니! 잠깐 나 좀 봐요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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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